김재경 초면에 사랑합니다 연출을 맡은 백업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민행 역의 김아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가리 역의 진기주입니다. 호사교 갈 수 있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베로니카 역의 김재경입니다 촬영 다 끝나면 휴가하기 딱 딱 좋을 때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꼭꼽상위랑 가야될까요? 그럼 제 험담들마저 하십시오. 좀 자연스럽게 빠져들 테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초면에 사랑합니다에서 도미닉 역할을 맡은 김영광입니다. 반갑습니다. 기가 멀어도 잘 잘 속도를 드릴 것 같아. 눈이 멀어도 잘 잘 알아볼 것 같다고. 내가 모신 보스 중에 지금 보스가 제일 많이 주고 나는 구독 받을 수 있으면 뭐라도 해. 네, 안녕하세요. 정가리 역을 맡은 진기주입니다. 교통번째 불러도 저는 회사가 좋습니다. 식감을 주신다면 제 목숨을 다해서라도 본부장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. 아, 머리야! 아, 나 머리! 아, 진짜 너! 너무 멀리. 들어와서 이래요. 아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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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 영화 틀라고 인생을 바쳐 전기를 발명한 테슬라와 에디슨에게 당장! 사과하시라고요? 따뜻한 좋은 날씨에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요.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니까요. 많이 봐주시고 기대해주시고. 예쁘게 드라마 만들어서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꼭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 h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